신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얘기입니다 더 간단하게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를 정리한다면 성경은 구원을 보여주는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많이 암송도 하고 계신 구절인데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성경은 구원의 책입니다 근데 구원의 책이라는 이 성경의 주제를 무엇보다도 잘 담고 있는 비유가 예수님의 많은 비유가 한데 오늘 이 비유예요 흔히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탕자 비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만 그래서 루터라는 분은 오늘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를 일컬어서 복음 중에 복음이다 그렇게 극찬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어떤 분은 모든 성경이 다 없어지고 모든 교회가 사라진다 해도 오늘 이 말씀만 남아있으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 있다 내가 봐서는 좀 과한 칭찬입니다 여러분 이런 아들의 비유는 우리가 내용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설교를 많이 듣고 성경을 알고 있으니까요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아마 이 아버지는 꽤 재력가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돌아온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 거기 살찐 송아지 또 좋은 옷 신발 가락지 뭐 이런 것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넉넉하지 않으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품목들도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유복한 과정에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작은 아들이 갑자기 아버지에게 요구합니다 아버지 제게 돌아올 유산을 미리 좀 주십시오 본래 유산은 아버지 사후에나 분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못난 자식은 아버지가 눈이 벌겋게 살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몫의 유산을 나누어 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인자한 아버지는 아랑곳하지 않고 아들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유대인의 상속법은 장남에게는 3분의 2 그리고 작은 아들에게는 3분의 1을 줍니다 작은 아들에게 돌아갈 몫을 아버지는 계산해서 주었을 것입니다 며칠이 못돼 아들은 자기 몫의 육산을 챙겨서 먼 나라로 갑니다 허랑 방탕 마음대로 쓰고 마침내 모든 물질을 허비하고 맙니다 그런데 때마침 그가 머물던 그곳에 흉년이 찾아왔고 작은 아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를 치면서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흉년이 얼마나 심각했던지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로도 줄인 배를 채울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까지 몰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제 작은 아들은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들이 얼마나 많은가 내가 왜 그 집을 두고 이곳에서 이렇게 줄여서 고통받는가 이렇게 죽는 것보다 차라리 아버지 집으로 면목은 없지만 돌아가자 아버지가 혹시 나를 아들로는 받아주지 않을지라도 품꾼의 하나로는 받아주지 않겠느냐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자 용기가 좀 생겼습니다 죄송하고 면목이 없지만 그는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아버지는 이제나 제자나 이 아들을 기다리고 계셨죠 멀리서 초차한 몰골만 보고도 내 아들이라는 걸 단번에 알 수 있었어요 아버지에게 그건 어려운 일이 결코 아니니까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도 신겨줍니다 살찐 송아지 잡고 잔치를 열어서 이웃과 함께 일을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잘 아는 얘기셔서 별로 감동도 안 받으시네 여러분 이제 이 얘기가 우리 가정에 일어난 실제 상황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아들 둘이 있는데 막내가 어느 날 아버지한테 좀 각색을 하면 꾸중을 듣고 얼마 있는 아버지 돈을 가지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나이도 얼마 되지 않는데 여러분 이런 가정이라면 이 가정에 가장 시급한 일이 뭘까요? 아들이 가지고 나온 돈을 빨리 보충하는 걸까요? 이 가정에 가장 큰 문제 제일 큰 문제가 있다면 두말한 것도 없습니다 그 아들을 다시 찾는 것입니다 아들을 찾기까지 부모는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가 없어요 넉넉한 사람처럼 살 수밖에 없습니다 보이는 게 없어요 그저 뒷모습만 아들과 조금 닮아도 길거리에서 막 달려가서 내 아들인가 싶어서 등을 잡고 얼굴을 볼 것입니다 찾기 전에는 발죽 벗고 잠자기는 커녕 밥 한 끼도 마음 편히 먹지 못하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저도 지금도 생생해요 저희 아내하고 몇 달 전에 이 얘기를 했는데 그곳을 지나가다가 우리 집에 3대 독자가 있지 않습니까? 다코스 새카만 마리 하나 있는데 예를 들어 아주 어릴 때 제가 부모 살아있던 교회에서 잃어버렸어요 우리 부부가 몇 시간을 찾았어요 얼마나 찾다 보니까 동네 중국집에서 짜장면을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집 아저씨가 얼마나 지혜로운 분이냐면 네가 길을 잃고 어딘지도 전혀 모르니까 돌아다니면 더 멀어져서 영 못 찾을 수 있으니까 여기 있으면 엄마 아빠가 찾아올 거다 여기 시퍼런 거 묻히고 짜장면 묻고 있는 아들을 데리고 와서 우리 그때 그 이야기를 하면서 참 고마운 분이다 여러분 성경이 다루고 있는 주제가 무엇일까요? 다양한 얘기들이 등장하고 주제가 있지만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메시지는 않아요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예끌런 마음 그 마음이 성경 전체를 그냥 도배를 하고 있어요 우린 거기서 필요한 구절만 읽고 외워서 내게 도움되는 요절만 암송하고 그렇지만 우린 이 본문에 이런 아들의 비유를 읽을 때마다 늘 성토당하고 욕먹고 비난받는 건 집 나간 아들이에요 나쁜 놈이라고 아버지가 그렇게 말이야 보호를 해주고 등 따시고 배부르고 지가 불만이 뭐가 있느냐고 말이야 왜 집을 나가느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사실은 더 나쁜 사람이 있어요 가끔씩 목사님들의 설교에 이 주제를 다루지만 전혀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집안에 있는 큰 아들이에요 동생이 돌아온 이날도 이 큰 아들은 일터에서 종일 일을 했습니다 아버지 시키는 일을 그 뜨거운 날씨에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었을 겁니다 해가 저는 시간에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자기 집에서 전혀 예상치 못했던 춤추고 노래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종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집 나간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너무너무 좋아서 동네 사람 불러서 잔치하는 거라고 이 얘기를 듣자 말자 아들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걸 아버지가 나와서 타이르고 권합니다 야 그러지 마라 죽은 줄 알았던 내 동생이 저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왔는데 우리가 어떻게 기뻐하지 않겠느냐 너도 함께 잔치에 참여하라고 내 아들은 멈추지 않습니다 불평을 그 아들이 쏟아놓는 분노의 투덜거림이 29절 30절에 나오는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에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쳐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며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아버지 말씀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는 나와 내 벗을 위해서 염소 새끼라도 주신 적이 있습니까 저렇게 우리 가정을 힘들게 하고 가세를 기울게 한 최다쁜 당신 아들이 돌아왔다고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까 내 수긍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징자 탕자는 이 아들이에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마음을 외멘큼도 헤아리지 못해서 여러분 제대로 된 아들이라면 간격의 차이는 있겠지만 집 나간 그 동생 때문에 나쁜 놈이긴 하지만 아버지가 밤잠을 잘 못 주무신다는 것 그는 약간은 헤아려야 합니다 왜 허구한 날 아버지가 먼 하늘을 바라보면서 땅이 꺼지라고 한숨을 쉬시는지 저녁 늦은 시간에도 대문을 잠그지 못하는 이유를 동구 밖을 멍하니 바라보면서 눈물 맺혀있는 그 아버지의 끊어지는 연민의 마음 이런 걸 다는 모르더라도 조금은 헤아려 해요 그리고 조금만 생각이 있는 아들이라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버지 제가 아버지 마음을 다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좀 알겠습니다 제가 발을 벗고 나서서 동생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동원하더라도 내가 아니면 일꾼을 데려서라도 찾을게요 전단지도 뿌리고 현상금도 벌고 할 수 있으면 제가 신문에 광고도 내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어디 가겠습니까 돌아오지 여러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고 안중에도 그런 건 없습니다 오늘 이 비유는 큰 아들이에요 지금 작은 아들은 집안에 돌아왔어요 죄송하고 부끄럽고 면목 없지만 아버지의 용서를 받고 다시 구성원이 되어서 그는 식탁에 앉아있어요 그런데 지금 집 밖에 있는 게 큰 아들이에요 다 이르고 권하는 아버지의 권고를 거절한 채 난 수긍할 수 없다고 여러분 집 나간 탕자는 돌아오면 돼요 나쁘지만 잘못을 하고 아버지한테 큰 죄를 졌지만 본인이 알고 있어요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그리고 그 잘못을 각성하고 기회가 되어서 오늘 이렇게 죄송하지만 철판 깔고 아버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빌고 돌아오면 아버지는 용서하고 그는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안의 탕자는 그게 어려워요 왜 어려우냐 하면 일단 문제의식이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의식이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 힘든 분들이 이런 분들이잖아요 한 번도 나가 문제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성교회 창리때부터 남아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고 그러나 정말 문제없는 경건한 그리스도에는 매일 문제의식을 본인이 저기해요 내가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 받은 은혜에 비하면 나는 너무 작은 예적을 하고 있고 내가 지금까지 신앙한 연조를 생각하면 주님과 훨씬 가까워지고 다 그렇게 하잖아요 나는 여전히 그렇지 못하고 이런 문제의식이 죄책감까지는 아니더라도 늘 있다니까요 부담으로 그런데 정말 문제의식이 없는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죠 아버지 말 잘 듣고 오늘 다 파티하는 이 시간은 나는 둘이서 일했지 않습니까 내 몸을 보십시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는데 그래서 돌아온 동생을 받아주는 아버지께 분통을 터뜨리는 겁니다 이건 난 수긍할 수 없다고 아버지가 나와서 권합니다 그가 대꾸한 중요한 부분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29절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다 아들이 항변 섞어 토해놓은 말인데 이 말 속에 이 아들의 문제의 답이 있어요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었다 아들은 아버지의 명령을 말을 어긴 적이 없다는 사실을 극구 강조합니다 여러분 과연 이게 아들의 모습일까요 명령 때문에 일하고 그 명령이 무서워서 일하고 그건 종의 모습이지 아들의 모습이네 잘릴까 싶어서 직장에서 몰려날까 싶어서 일하는 여러분 명령대로 사는 사람은 종입니다 여기 이 섬겼다라는 단어도 종이 주인을 섬길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럼 아들은 어떻습니까 아들은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에도 귀를 기울이지만 자고도 아들이라면 아버지만큼은 못 돼도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명령을 행했다는데 급급한 것이 아니라 큰아들은 아버지의 모든 말에 순종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법적인 울타리 안에서 불법적인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분명한 죄인이었다면 큰아들은 은밀한 죄인이었고요 돌이킬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더 문제가 있는 당장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우린 오늘 진짜 물어봐야 돼요 가슴에 손을 놓고 나는 종인가 아들인가 하나님 집이 교회예요 이 하나님 집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아들이 얼마나 많은데 구원 주시려고 작정하셔서 자기 아들 예수의 피를 흘려주었지만 아직도 구원으로 나오지 못한 채 죽어가는 돼지 취업 열매 먹고 인간 취급 못 받는 죽어가는 인생 같은 파리진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데 하란 것도 하지 않고 더 감동 있는 예배 더 체계적인 훈련 축복받는 내 기도 제목의 응답 이런 것만 매사 도몽사 제 양반은 1년에 두 번씩 꼭 미쳐가 저런다고 사람을 괴롭히고 말이야 뭔 행복이 축제 나는 전혀 하나도 안 행복한데 말이야 큰 버릇이야 지금 여러분 나도 이런 거 싫어요 누가 이런 걸 맨날 얘기하고 싶겠어요 그냥 성경을 읽어보시라니까 매장장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눈물 통곡 아버지의 그 창자가 끊어지는 연민의 마음이 그냥 도배가 돼 있어요 그래서 나는 목표를 시작하면서 결정을 했어요 내 마음이 충분히 내 안에 이야기가 없더라도 주님의 마음을 따라 선포하겠다고 여러분 종은 그저 주어진 일만 겨우 쫓아합니다 그런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살핍니다 아버지가 뭘 바라실까 아버지가 정말 기뻐하는 게 뭘까 어떤 고울에 원님이 계셨는데 아주 지혜로운 분이셨어요 요새 말로 하면 어버이 주일쯤 되는 그런 날에 그 마을에서 가장 효자가 한 사람 뽑혔습니다 아버님 잘 섬기고 복량하고 지금으로 말하면 외국 여행도 보내드리고 상 주려고 데려왔는데 원님이 왜 상을 받아야 되냐 이유를 딱 듣더니 아버님아 저놈을 험시 두들겨 패라고 천하의 불여한 놈이라고 상받으러 갔다가 실컷 두들겨 맞았어요 왜 맞았는지 궁금하시지도 않으시죠 원님이 권장을 치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홀로 사는 부모의 외로움을 이해하지 못하고 치는 부인하고 함께 살면서 제가도 시켜드리지 않고 맛있는 보양식만 해줬다고 아버지의 입장에서 고뇌와 아픔을 헤아리지 못한 놈은 천하의 불여한 놈이니까 두들겨 펴야 한다는 게 원님의 이론이었어요 왜 표정들이 이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냥 자식 입장이니까 자기 생각에만 충실해서 그냥 뭐 식사 잘 대접하고 가끔씩 여행도 보내드리고 옷도 해드리고 그게 전문 줄 아는데 그 아버지가 홀로 계시는 고뇌와 쓸쓸함을 헤아리지 못했다면 그건 효자가 아니라는 거죠 이걸 못 알아 먹는 척 그렇게 표정을 계속 지으시면 뒤로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럼 이 큰 아들이 누굴까요? 저 같은 목사예요 우리 장노님, 호사님, 집사님 먼저 은혜 받았다고 말하면서 이 아버지의 마음에 별로 아랑곳하지 않는 이미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착각 속에 문제가 했다면 그건 내 이야기가 아니야 그저 봉사하고 헌신하고 몇 가지 내가 하는 일 때문에 그 자의식에 가려서 교회가 왜 세워져 있고 구원에 온 척 받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본연의 임무가 무엇인지 불편하게 생각해요 우리가 바로 당자고 집안의 당자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의 그 마음을 내게 주옵소서 그 아버지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그게 진짜 아들인 거예요 그때 성숙을 얘기할 수 있고 제자를 말할 수 있고 이제 신앙생활 제가 좀 하는 것 같고 제자가 된다는 말의 의미를 내가 이제 좀 알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비로소 더해놓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우리 마음 고장난 마음 아버지의 마음 아랑곳하지 않는 내 생각만으로 붙들린 마음을 빼내고 이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을 집어넣는 건 심장수술을 하십니다 오늘 예배 속에 여러분 안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마음을 가지고 주변을 돌아보면 정말 돌아와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 보일 겁니다 그 영혼을 품고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는 해결이 안 돼요 우리가 아멘는 어제 한두 번 했습니까 내가 진짜 나쁜 놈이구나 어떻게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직분을 받았는데 성경에 맨날 내 필요한 구절만 찍어서 읽었지 전체에 흐르는 그 주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왜 몰랐을까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 나온 자매들이 직장생활을 하던 자매들이에요 일본 단기 성교 여름에 갔다가 그 마음이 꽂힌 거예요 그래서 막 그 부르심 앞에 괴로워하다가 직장을 내려놓고 단기 성교 가는 거예요 아마 아버지 어머니도 이해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이게 뭐 하는 거냐고 지금 네가 이게 책임 있는 사람의 태도냐고 그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여러분 근데 문제가 왜 우리는 이런 의식 문제의식이 생기고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이 기대하시는 삶의 모습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한 가지 키가 있어요 그게 희생입니다 희생 하나님의 선교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들을 내려놓으셔서 예수님은 자기 몸을 포기했어요 나를 전도한 그 누군가도 어머니가 나를 낳을 때 뼈마디가 돌아가는 관절이 해체되는 같은 그 고통 남자들 3년 군대 가서 받을 고통을 다 모아서 플러스를 할 만큼의 크다는 고통 그 고통 많은 대가를 치르고 내가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는 자식을 못 버려요 흩한 사람도 그게 어떻게 낳은 자식인데 그런데 우리는 희생을 안 하잖아요 얘기하고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금요일 집회에 하형록 목사고자 P31의 저자 팀하스라는 미국의 대단한 건축회사의 사장이고 오바마 건축자문위원이고 여러분 간정집회가 대단했어요 모두가 큰 충격에 빠지고 책을 사려고 100여 명 넘는 사람이 줄을 서서 도저히 사연을 할 수가 없어서 중간에 돌려보내고 오늘 제가 호텔에서 해가지고 가져와달라고 그렇게 정리가 됐는데 좀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간략하게 마감하기 위해서 이분은 목사님 아들이에요 부산 용호동이라는 곳에 한센시병 무능병자 병원 동네를 섬기시는 아버지가 13년 원래 6년 봉사기로 마음먹고 들어갔는데 이삿짐을 그 책에 나오잖아요 이삿짐을 샀는데 어머니가 6년 더 하자 그렇게 해서 13년이 되었어요 그 가난 속에 돌맞고 그러다가 일찍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 공부는 열심히 하셨어요 이번에 유폐 건축학과를 나오고 29세에 수백 명 모이는 건축여사에 중력이 된다 50세 이하의 중력이 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데 그렇게 잘나가던 어느 날 고속도로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심장이 멈춰요 그래서 심장 이식 수술을 받게 됩니다 그 5개월 동안 병원에 있는 동안에 그 잘나가던 인생 병원비만 5억이나 같아요 그래서 가졌던 걸 모두 싹 다 잃어버리고 자기 지하 차고에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정신으로 삼기겠다고 사업을 새로 시작해서 지금 그렇게 어마어마한 복된 자리에 선 겁니다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심장병 환자가 심장 이식 수술을 해야 되는 환자는 생존율이 25%밖에 안 된대요 심장을 기다리다가 심장을 어디에 만드는 공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기증을 누군가가 해야 하는데 50%가 죽고 25%는 심장을 넣는 얘기 안 맞아서 그 책 속에도 첫 번째 심장이 충돌하는 내용이 거기 나와요 잃는데도 무시무시할 만큼 그래서 또 죽고 그 생존율이 25%인데 자기가 그 병실에 5개월 있는 동안에 확률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죽을 확률이 점점 높아지는 거죠 상대적으로 그러던 어느 날인데 의사가 와서 그러더래요 오늘 이제 당신 심장 왔다고 수술하자고 너무너무 감사한데 근데 옆방에 있는 여자분 얘기를 하더래요 옆방에 있는 위급한 환자가 순서는 그분은 한참 뒤에 있는데 이분은 이틀밖에 못 산다고 심장을 빨리 이렇게 이식하지 않으면 자기는 처음에 그런 이야기를 나한테 왜 하느냐고 생각을 했대요 나와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 죽음과 맞먹는 이 병실에서 이제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겠다고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선언했는데 그러자 5초만에 딱 반응이 나왔대요 먼저 그분을 주라고 물어봤대요 나는 얼마나 버틸 수 있냐 일주일 길면 한 달을 넘길 수 없다 그래서 의사가 그냥 내가 해본 얘기라고 됐다고 아니라고 오늘 수술하고 주라고 그래서 그분한테 이식을 했어요 이분이 침대교 목사님으로 주의날도 설교도 하세요 아주 이체롭게 그 이야기는 또 다른 스토리가 있는데 그래서 이분 교회에 목사님이 몇 분 계신데 친한 친구인 한국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어느 날 이 하형루 목사님을 보고 그러더래요 당신은 하나님이 왜 이렇게 축복하는 줄 아느냐 그래서 왜냐고 물었더니만 22년 전에 네 희생을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이분이 심장을 대신 후 일주일 만에 쓰러졌어요 그러면서 우리 대한민국도 선진국이 되었는데 테크놀로지나 기술을 보면 미국을 앞설 만큼 품목들이 많잖아요 그렇지만 정말 선진국이 되려면 문화가 선진화되어야 된다고 말하면서 아직 한국은 거리가 있다고 그러면서 그분이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 문화를 보면 개인을 보면 개인주의 또 이기주의가 팽배한 것처럼 보이지만 보기는 그렇잖아요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구성원들의 희생이 곳곳에 닿아야 돼요 그런데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은혜 받았고 축복 받았고 각가지 은사를 체험했다는 사람은 너무너무 많아요 간증할 때 머리에서 연기가 난다니까요 헌신의 자리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오늘 한국 교회의 모습이고 나의 모습이에요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이유도 이 당위성, 이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인식, 문제의식 다 있더라도 또 다른 결정이 따라가야 돼요 생명이 태어나는데 반드시 치루어야 될 희생 그걸 싫어하고 무시하니까 한국이 전 세계 유리 없는 저출산 국가가 돼서 아마 우리 후손들은 정말 어려워질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더 한번 본문을 보시면 큰아들이 왜 이렇게 분노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냥 넓게는 이해가 돼 화났겠다 싶어요 그러나 왜 분노했을까를 더 자세한 이유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제가 이걸 찾는다고 성경을 여러 번 읽었는데 27절 큰아들이 분노를 팍 격발한 그 순간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는 데서 튀었어요 어쩌면 이 아들은 동생과 송아지의 가치를 순간적으로 비교하면서 이미 산문의 일은 날아갔는데 또 내 몫의 파이가 줄지 모른다는 분노가 오늘 이런 결과를 만들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 다 너무 흔한 일이에요 인도에서 오랫동안 선교를 했던 의료선교를 했던 선교사님의 얘기입니다 어떤 아낙 내가 인도 여인이 아이를 업고 왔는데 헐레벌떡 병원으로 뛰어들어와서 아이를 침대에 누워놓고 살려달라고 하는데 진찰을 해보니까 병이 너무 중요해서 여기서는 고칠 수가 없어요 도시에 있는 큰 병원으로 가서 빨리 수술을 해야 된다고 단단히 일러뜨리며 아이의 어머니가 아니 집에 소는 어떻게 하고 아이를 데리고 도시로 나가느냐고 그래서 이 의료선교를 사님이 화가 나서 지금 아이가 죽느냐 사느냐 할 때 무슨 소 같은 얘기를 하느냐고 아니 소가 중요합니까? 아이가 중요합니까? 라고 물어뜨리며 어머니의 대답이 뜻밖이었습니다 당연히 소가 중요하죠 아이는 2, 3년 후면 또 놓으면 되는데 소는 일평생 돈을 모아도 살까 말까 합니다 참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제가 이 얘기 참 재미도 있고 교훈도 있어서 자주 여러분에게 했습니다만 그 미국의 갈버리 채풀이라는 큰 교회였습니다 히피들 전도에서 곳곳에 지교회도 세우고 그런 분이신데 자기가 누리려는 지교회가 아니고요 이분이 이 척 스미스 목사님이 가까운데 부흥회를 갔어요 집회를 말씀 가르치러 갔는데 저도 그렇지만 부흥회 가기 전에 그 교회에 대해서 조금 정보를 듣게 돼요 찾기도 하고 그러니까 한 30, 40명 이렇게 모이는 교회인데 선조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어쩌다가 한 사람이 기적같이 오면 또 누가 시비를 걸어서 내 쫓는 거예요 미스터리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궁금하던 차에 집회도 가서 물어봤대요 일로 하신 목사님한테 왜 그렇게 하냐고 보니까 목사님이 아주 근심 가득한 얼굴로 안경을 이렇게 찍혀 세우면서 그러더래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 묘지가 있는데 이 묘지의 자리가 딱 30자리밖에 안 남아서 혹시 새가족이 들어와서 자기 묘지의 자리가 안 돌아갈까 봐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주는 부르심 앞에 반응하셔야 됩니다 디모드전스 2장 4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저 모든 이란 말에 부담이 느껴져서 땅끝으로 몽골로 가지마 이번에는 당장 코앞에 2015년을 마감하기 전에 정말 마음이 부담되는 그 한 사람 당신의 작은 인생 하나면 충분히 천국을 볼 수 있는데 그걸 힘들게 생각하고 그걸 피곤하게 생각하고 오늘도 은혜 받는 일에만 집중하신다면 죄송합니다 당신은 두 번째 아들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럼 결국 아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 경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주인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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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주